안녕하세요. 제가 아침마다 죽을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. 그때 오는 가게입니다. 전경은 이래서 합니다. 여기 코아 쪽에서 제티포인트, 독수리광장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. 자주는 오지 않아요.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서. 생긴 지는 별로 안 되는데 사람이 많이 와요. 그래서 어느 날 깨달았어요. 왠지. 사람이 많이 와서 안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맛있어서 많이 가더라고요. 그래서 망카우에서 아침이 조금 힘들 때가 있을 때, 어딜 가야 할지 모를 때 이곳을 추천합니다. 들어가 보실까요? 이것도 메뉴입니다. 면 종류이고요. 저는 여기서 죽을 자주 먹습니다. 죽이 맛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약간 또 식사 음식이라고 해야 되거든요. 그렇습니다. 내부는 또 이렇습니다. 뒤쪽이 주방이고요. 앞에 약간 과자 같은 게 있어요. 생긴 지는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요. 가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살삭이나 이렇게 오시는 곳이거든요. 여기가 자주 먹는 죽입니다. 가끔 죽이 먹고 싶는데 여기 옵니다. 아니 면은 안 먹어 봤는데 근데 맛있어요. 여기를 마시는 데는 조금 비싸요. 재료나 이런 게 조금은 좀 제대로 넣는 것 같아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소원.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though. 소개해 주세요. 소개해 주세요. 소개해 주세요. 소개해 주세요. 소개해 주세요. 4시 5시 4시 5시 8시 5시 몇 년? 15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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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년 15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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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이랑 간식거리도 팔아요 정경이고요 주방이 개방용입니다 원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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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